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내가 했더라면 입니다. 실행은 늦고 빠른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된다로 가능성이 아니라 신념으로 시작하십시오. 도전이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리